자 코로나19 치료제 치료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2년은 박스가 나올 것 같네요 일단 관심용복에다 넣어놓고 별표 하나만 하세요 주식을 이제 매집하려고 인지 시작하는 애들이 여러분들 보이니까 인지 스타트 인지에 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매집하려면 올라갔던 상단이 높기 때문에 매집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관심있게 봐야 되는 애들 에이비온 시간이 걸립니다 앱클론 시간 걸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입하는 건 아닙니다 천덩제약 칠리버리 압타바이오 골드 퍼스피 인바이오젠 진메트릭스 일약약품 유틀렉스 jw 중해제약 한국파머 sk바이오사이언스 옥티팜 유나이티제약 집어넣읍시다 유나이티제약 코미팜 녹십자 셀리드 메디콥스 강스텐바이오텍 홍지야 그렇게 여러분들 테마하고 심있게 갈 것처럼 하더니 이거 10분의 1 투박 나죠? 응? 자 BL 가이노 스메드 지금 불러주는 것들은 오래 안가 응? 오래 못갑니다 내년 정도 볼 종목인데 일단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종목인데 내년에 갈 건데 그래도 일단은 좀 알고 계시라고 불러드리는 거요 아이진도 6만원짜리가 8천원 되있네 움직일 수 있는 애가 네다섯 개는 있다 없다 네다섯 개는 된다 어? 지금 한 개수가 몇 개요?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한 40개 되잖아요? 40개에서 네다섯 개는 있다 어? 다섯 개가еты다 1, 2, 3